속보입니다. 일본이 속한 환태평양 지진때 이른바 불의 고리에서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맞물리는 경계로 전세계 지진의 80에서 90%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페루, 필리핀, 뉴질랜드 등이 불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1월 21일부터 28일, 오늘 월요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열도의 지진 발생 분포도를 살펴보면 특히 이시가와 이바라키, 후쿠시마의 지진 발생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시가와 이바라키, 후쿠시마 삼각지역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21일 후쿠시마 현 앞바닥 규모 4.3 발생, 22일 이시가와 현 노두지방 규모 3.1과 3.2 연속 지진 23일 미야기현 앞바다 규모 3.8, 24일 이바라키현 남부 규모 3.4와 4.1 연속 지진 24일 이시가와 현 노두지방 규모 4.0과 2.9, 25일 이바라키현 규모 3.4 26일과 27일, 28일 이시가와 현 연속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삼각지역이 후지산을 애워싸고 있는 지역이라 더욱 불안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에 또다시 안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후지산 지하암맥 지층이나 암석에 갈라진 틈에 마그마가 들어가 굳은 것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1707년 후지산 대폭발, 즉 포에이 대분화 때와 유사하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또한 이상한 루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 루머 내용은 후지산이 곧 폭발할 증거를 찾은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들의 대혼란을 염려하여 후지산 대폭발 시기만을 연구하며 대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과연 그 루머는 사실일까요? 정말 그 루머대로 후지산이 한 달 내에 대폭발을 하는 것일까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후지산은 해발 3776리터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일본인들의 영원한 영산으로 불리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화산활동이 가능한 활화산으로 분류되며 언제든 대재앙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300년 이상 고일 잠들어 있던 후지산이 지금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이 기지개를 편 것에 대한 각종 증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2022년의 후지산이 분화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과 언론의 심상치 않은 관측이 이어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웃나라인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3월 후지산 인근 야마나시 가나가와 시즈오카연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후지산 화산방제 대책협의회에서는 후지산 폭발을 대비하여 작성한 피난계획을 비밀위에 만들었습니다. 그 후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기관에서는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발생할 피해와 범위를 산정했는데 이번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용암이 쏟아오르는 폭발 예측구역이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전세계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 그리고 전세계 수많은 유튜버들과 sns 그리고 언론에서는 후지산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작년 말부터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작년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새벽 6시 37분에 일본 야마나시온 후지산 지하에서 최대 진도 오약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4.9 진원의 깊이는 20km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화산학자들이 우려했던 것은 그 지진 발생 지역 이 후지산 지하 용암이 모여있는 장소인 후지산의 지하 마그마방이 존재하는 곳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후지산 지하를 진원으로 하는 진도 오이상의 지진은 2012년 1월 28일 이후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후지산 마그마방 주변에서 계속되는 군발 지진과 후지산 인근의 화산들이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의 후지산의 이상 징후들은 곧 대폭발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과연 일본 정부는 현재 후지산의 정확한 상황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그렇게 믿고 싶지만 수많은 지진과 징후들이 계속하여 발표되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정말 최근 루머처럼 이미 후지산 대폭발을 기정사실화하고서 대피 계획을 수립 중인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정말로 후지산이 대폭발을 하게 된다면 최근 일본으로 가는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지만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략을 기울이는 일본 정부로서는 지진과 화산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경고되는 후지산 폭발의 징후들을 살펴보면 먼저 얼마 전 후지산에 사깟구름이 나타나면서 폭발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깟구름의 모습이 마치 화산 폭발이 일어난 모양같이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겹겹이 쌓인 구름 위에 시커먼 연기 같은 구름이 있어 공포를 좌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바마시의 우구왕구에서 3리터 길이의 대왕 오징어가 잡히면서 더욱 불길해졌습니다. 후지산 가와구치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마그마의 상승에 의해 주변 안반에 균열이 일어나서 물이 흡입되기 때문에 호수 수위가 내려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후지산 인근의 야만아시언과 와카야마현에서 연이어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주변 도시인 도쿄는 후지산 폭발 시에는 편서풍에 의해서 화산재가 도쿄까지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기에 대기업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빌딩 대피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지호카연 북동부와 야만아시언 남부에 걸쳐있는 후지산 인근에 미세먼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